가르쳐주세요 제가 배우고 싶기 때문에 아 진짜요? 배우고 싶기 때문에 아 진짜 뽑기는 또 게임만이 아니라서 어 뭐해주지? 오우 생각하는 제로페이스만에서 제일 귀여운 멤버는 저는 이 나이 때 맞지 않는 귀여움을 이 나이 때 맞지 않는 귀여움을 와아 멤버들이 질질해서 매간 남자들이랑 치장에 논다고 그래서 사실 그 이름 바꿨잖아요 그 바꿨잖아요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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